자기가 말하는 건가... 나이 짐지 못하니... 네.. 아직 아직 어 이제 됐어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 휘천몽세에 나와야 다시 다시 이제 됐어하고 그 사이에 텀이 너무 적다 아니 아니 이거는 안 나가려 아 해줘! 카페에서 라이브 하는 거 하잖아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 리처드 마스의 Now In Forever 노래입니다 아까처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집중 먼저 해봐야겠다. 집중 먼저 해봐야겠다. 아 나 어차피 가사를 봐야겠다. 가사를 읽고 그냥 봐야겠어. 어쩔 줄 모르겠어. 한 번씩만 줄게. 집중 먼저 해봐야겠다. 좋아. 그래서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받은 게 많아서 여유롭게 당했어. 여유롭게 당할 수 있어. 이게 당첨야. 왜냐면 디링 디링 할 때 기타 좀 못 치면 하는데 마지막에 디링 디링 할 때 아니네. 언니 알겠지? 어쩌고 그런 거 아니다. 아 나 어차피 아 아 하나의 말을 드려요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인사에 수많은 내 마음 고민 담아 그대에게로 건너면 내 마음 조금 할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없던 이유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모든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내 모든 모든 계절들과 열두 달의 시간을 너와 숨이 차게 매일 사랑하며 함께할게 어떤 이유로 만나 우리 사랑을 했던 지금 이 순간처럼 매일 바라보며 애써주기를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그대의 곁에 너와 헷갈린다 그냥 너가 끝내 어 너와 너와 하고 끝내는 게 더 낫겠다 너 말고 화가 차이가 너무 커서 화가 웃는 거 너무 억지 그치 너와 계속 가고나 마주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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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